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1일 수요일 아침 스팟 시왕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전일 미국이 마이너스 1% 다우존스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07 하락 그리고 유럽은 독일이 플러스 0.83% 상승 그리고 그 외 나라들도 조금씩 수폭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일단 미국이 하루 장을 쉬었는데 여타 나라에서는 미국의 조정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미리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02%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0.39% 상승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미국이 어저께 빠졌는데 우리나라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 반영됐다. 딱딱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 장 초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장 시장 잘 보셔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간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그걸 좀 캡처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잘 안되서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야간장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야간장. 미국이 약간 조정받는 중에 우리나라는 소폭 그래도 반등 했거든요. 그게다가 외국계가 한 1,400개약인가 정도 매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초반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어저께 다우존스가 1% 가까이 하락했는데 영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포지션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야간장 그리고 미국장 반드시 체크하시고 아침에 전략을 수립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 여시면 안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140억 매도 기간 플러스 46억 매수 코스닥은 외국인 마이너스 52억 기간 소폭 마이너스 57억 선물이 외국계가 지금 잡히고 있죠 플러스가 411개약 자 이것이 저는 조금 그래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코스피에서 빨리 외국계가 큰 자금이 들어와줘야 들어와줘야 우리나라 반등 시도가 나올 것인데 지금 오히려 선을 좀 깨려고 하고 있는데 아 이거 깨면 좀 곤란한데 자 뭐 코스닥은 양호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재빨리 빨리 반등 시도해서 오일선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오일선인 2400 이게 몇입니까 2416라인 이 라인 재빠르게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자 코스닥 코스닥 양대 메이저 또 마이너스가 일단 잡히고 있고요 현재 선물이 수량 선물이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확 돌았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보십시오 장 초반에 플러스 잡혔다가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바뀌고 지금 힘겨루기가 막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물 옵션 몰라서 안 되는 겁니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과 주식시장이 아주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선물 옵션 포지션을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외국계가 지금 현재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쵸?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거든요. 개인은 어떻습니까? 상방 포지션이죠. 그쵸?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해입니다. 자 이것은 뭐 굳이 나쁘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물을 많이 매수를 해뒀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게에 대한 해찐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잘 보셔야 될 것 요즘 환율 환율이 좀 아주 급등락을 막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환율차도 잘 헷갈리더라고요. 아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하단 닥터케이가 여기는 아마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드렸고요. 자 1100원대 여기 저항대죠? 일단 단기간적으로는 1057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 방향선 방향성을 아마 찾게 될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이렇게 급등하던 주가 환율도 일단은 안정세 찾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개별 정보만 볼까요? 이마트가 오늘 좀 밀리고 있네요. 그죠? 어제 전일 외국계 들어왔고요. 기관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여기를 올라타야 됩니다. 여기를 지금 여기를 지지해야 되고요. 여기를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서다가 두드려 맞아버렸네요. 그죠? 여기란 여기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285,000원 285,000원 자 여기 주요 중요 지지저항대입니다. 저도 지인들한테 30만원에서 목표치를 미리 말씀드렸는데 참 정확했는데 여기서 끊어내고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부분 제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매수했거든요. 오늘 치고 가면 좋은데 오늘 조금 초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이 괜찮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됩니다만 저도 잘못된 부분 반성할 부분 반성 해야 되겠죠. 자 기천님 이거 잘 보시고요. 여기 인근 285,000원 정도 285,000원 정도 깨는지 여부 잘 확인하십시오. 아마 밑으로 빠져도 20일 60일 완전 정비 여리기 때문에 이렇게 28만원 때문에 지켜내면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28만원에서 27만원 이 사이만 지켜내면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청 상위 종목들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내수주가 좀 강세고요. 자 나머지는 조금씩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가 별로 치고 나가는 종목이 크게 많지 않죠. 코스피 현재 외국계 마이너스 295 기간 마이너스 55 매도세 너리미 안되는데 그죠. 코스닥 도 양대 매도세 선물도 매도로 일단 돌아섰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은 오일선 잘 치지 여부 잘 봐야 되겠고요. 보합건 근처로 또 밀렸고요. 코스피 는 장초반 하고 아직까지 비슷한 상황이네요. 오일선 빨리 탈환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관건 이고 밑으로 낙포를 키우게 되면 또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00 라인 제가 빠르게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잠깐만요 2404 여기가 2408 라인 이죠. 예 그렇죠. 제가 좀 숫자를 잘못 봐도 헷갈렸습니다. 여기를 깨지 않아서 써야 되는데 여기를 깼기 때문에 재빠르게 반등 시도 안 나오면 여기 밑에도 2400 2400 열려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 매수 새로 돌아서는지 그리고 선물 매수 새로 돌아서는지 그리고 중요 지지 때 지지 잘 하고 있는지 반드시 더 나오는지 체크 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전 나중에 장마치고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나오고 시작 시작 2 2 3 1 2 2 2 2 3 2 2 2 3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about to see, everybody about to see ya.